안녕하세요. D29번 소문 강진 선배님의 못난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. 사랑이 눈물이라면 해당초 믿지 말 것을 내 곁에 머무를 때 조금만 더 잘해줄 걸 비웃혀도 부질없느니 내 맘도 모르는 채 떠난 그 사람 야속 다 생각하면 가슴에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아아 이 못난 내가 이제와 누굴 원망해 사랑이 눈물이라면 해당초 믿지 말 것을 내 곁에 머무를 때 조금만 더 잘해줄 걸 비웃혀도 부질없느니 내 맘도 모르는 채 떠난 그 사람 야속 다 생각하면 가슴에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아아 이 못난 내가 이제와 누굴 원망해 이제와 누굴 원망해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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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